가을 날씨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찬 공기의 힘이 약해지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이른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당분간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잘 챙기셔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지역별 자세한 기온입니다. 토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 1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와 전주 13도, 부산 16도, 제주도는 18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전주, 부산의 기온 24도가 되겠고 제주도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기온입니다. 일요일 아침 서울이 15도, 대구 14도, 부산 17도, 제주도는 20도로 전망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대구와 제주는 24도, 부산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보통 예년 기온을 보이며 가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는데요. 일요일 밤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 초에는 다시 때 이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은 맥심 소식입니다. 나무같이 든든한 버팀목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비밀남녀 비밀에 붙여지던 라미의 직업이 공개됐습니다. 라미는 그동안 숨겨온 비밀이 맥심 모델임을 밝혔는데요. 사실 우리 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셨겠죠? 라미, 아니 미스맥심 김아람은 스스로에 대해 섹시하고 관능적이며 다분한 끼를 가지고 있다며 미스맥심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자신보다는 맥심 모델인 것에 중점을 두고 보는 분들이 있어서 출연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와중 연애 리얼 프로그램의 백미 최종 결정에서 방송 초반부터 러브라인을 그리던 데이빗의 비밀이 모태솔로라는 것이 공개됐는데요. 아쉽게도 라미는 최종 선택에서 경험 많은 남자가 낫지 않겠냐며 데이빗과는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좋은 짝이 오겠죠? 비밀을 지키느라고 고생한 라미와 데이빗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설이 돌아오다. 전설 속에서 명성만 전해지던 맥심 풀파티가 지난 8월 27일 3년 만에 열렸는데요. 정말 섹시하고 화끈하게 놀 줄 아는 미스맥심이 총출동해서 상황리에 마쳤습니다. 관능적이고 끈적끈적하고 섹시하고 난리나고 아무튼 대단했다고 하네요. 맥심 파티에 오셨던 분들 정말 오랜만에 열렸던 맥심 파티 마음껏 즐기셨나요? 음? 맥심 파티 모두 놓치셨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맥심 유튜브 채널에 그날의 광경을 꾹꾹 눌러 담아 공개했으니까요. 맥심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맥심 파티를 찍은 영상인 만큼 화끈하기 그지 없지만요. 실제로 경험하는 맥심 풀파티에 비하면 조금 아쉽다? 그렇다고 채널이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유튜브에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다음 맥심 파티는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2022 미메콘 이제 모든 콘테스트가 끝나고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결승전에 올라온 4명의 참가자 웹화부 모델 손예은, 아프리카 BJ 란, 아프리카 BJ 바비양, 트위치 스트리머 이규영 이 중에 한 명이 우승자가 됩니다. 우승자는 천만원의 상금과 함께 맥심 12월호의 표지 모델이 되는데요. 결승전의 테마는 바로 자유주제 참가자들에게 아무런 제안 없이 하고 싶은 걸 해봐라 하고 리미터를 벗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결승전 화부 촬영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다들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벌써부터 그녀들의 수의 걱정이 되네요. 최후의 1인 과연 누가 될까요? 미스 맥심 콘테스트 최종 우승자가 탄생하는 마지막 투표는 11월 초에 시작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맥심 SNS나 주말의 날씨를 통해 공지해 드릴 테니까요. 최후의 1인을 뽑는 투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른 추위에 가을이 지나가 버렸나 아쉬웠던 분들 이번 주말 가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니까요. 변화가 심한 날씨 속에 건강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맥심 SNS 김나정이었습니다.